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토끼야 지금 몇 시야? 네 들으셨죠? 지금은 새벽 2시 20분입니다 제가 아까 9시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일찍 일어나버린 거예요 뭐하지? 배는 뭐 그래서 리얼하게 이렇게 진짜 자다 일어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치킨 먹방을 할 거예요 얼굴 상태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먼저 볼케이머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볼케이머하고 이거는 감자 샐러드, 고구마 샐러드 현미맛 두 공기 마그마 소스는 따로 추가했고요 치즈 밥을 현미가 덜 살찐다고 해가지고 100% 현미밥을 했고요 일단 치밥을 밑에 베이스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먼저 마지막 소스 한 개 두 개 파이버 아 다 아 아 엄청 맵진 않은데 달달하면서 매콤함이 사르르? 감싸는? 맥기는 그냥 불닭 정도? éc 좀 아 그럼 다 배 햇불닭 불닭 소스 넣고 샐러드를 살짝 국만 줍니다 얘가 매운맛을 조금 중화시켜주고 부드러운 맛을 내줘요 아니 얼굴이 왜 자꾸 침굽 쓰이지?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그냥 아침 먹을 새벽인데 한강 내신국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주세요 음 음 띠 닭가슴살을 소스에 좀 팍 찍어가지고 닭가슴살을 소스에 찍어서 밥이랑 같이 닭가슴살을 소스에 찍어서 밥이랑 같이 닭가슴살을 소스에 찍어서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내 사랑 그린놀리브 닭가슴살 비벼 empire 닭가슴살이 안 돼 내 사랑 닭가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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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동이 터트리면서 쪄고 있는 수빈이 양이 다다니는 그 외에도 다가옴 양이 다는 수빈이 양이 다는 수빈이 양이 다는 수빈이 없으면 다는 수빈이 맛있어 맛있어 근데 끼도 막 엄청 매워서 못 먹는 그런 맵기가 아니라요 적당히 매운 맵기가 매운 여러분, 취밥이 진짜 실리예요. 어색 자, 그냥 먹자 안 먹게 돼 잘 먹다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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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항상 과식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너무 나쁘게 안 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찍어봤어요 어차피 밥 먹을 거 한번 이걸 촬영을 해볼까? 진짜 색 날것 그대로를 볼케이오 했다가 핵불낙 치밥까지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이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씻쿡이 먹어봤으면 음식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씻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터로 가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